심서연, 오버래핑 올라갔습니다. 심서연 찍어줬어요. 엘리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내넴. 다시 내넴. 공격 숫자 많아요, 장슬기. 다시 내넴. 비어있는 공간, 슈팅! 들어갑니다! 내넴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나가는 인천입니다. 지금도 내넴 선수가 공간이 생기자마자 박스 안쪽에서 득점을 가져왔고 그리고 어시스트는 장슬기. 내넴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서울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내넴 선수는 이제 득점을, 두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에 또 장슬기. 네, 전반전 31분. 여의치 않습니다, 뒤쪽으로. 두 명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힐러! 장슬기 좋은 패스. 강채림. 서울시청의 수비 오늘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줬어요. 김혜리. 김혜리 크로스. 뒤쪽 강채림! 들어갑니다. 강채림의 추가 골 스코어 2대0! 인천이 이렇게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강채림! 네, 지금도 인천이 여러 차례 서울의 골문을 두들겼는데, 드디어 두 번째 골을 뽑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은 교체 카드를 두 명의 선수를 가져갔습니다. 송아리 선수, 그리고 이혜은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네넴 선수가 교체 아웃. 네, 이세은. 경합 상황. 뒤쪽으로 흘렀어요. 강채림! 컷백! 흘려줬고! 장슬기 비어있는 골대! 들어갑니다! 장슬기의 세 번째 골! 네, 인천이 후반전에 골 폭풍을 세 번째 골에 올리고 있습니다. 장슬기! 그 주인공은 장슬기! 이제 장슬기 선수도 이번 시즌 네 번째 득점에 기록을 했고요. 오늘 경기 득점에 기록을 했고요. 오늘 경기 1골 1도움! 기록을 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3대0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역에서 흘려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인천의 호흡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하지만 그 안쪽으로 투입했습니다. 여민지에게 연결됐고요. 뒤쪽 문미라에게 문미라 연결이 됐습니다. 여민지! 여민지 슈팅! 골! 여민지가 전반 43분에 골이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자, 지금은 문미라의 킬패스가 투입이 됐고요. 여민지가 침착하게 오른쪽 골문 구석을 노렸습니다. 수원 도시공사가 전반 43분 여민지의 골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지금은 뭐 굉장히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가마차한 게 얼리코러스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오현희에게 오현희! 중앙으로 투입됐고요. 자, 김소은 높게 떴습니다. 자, 몹싸움 치열하고요. 스틱! 꽉! 자, 꼬율 김아름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점을 만들어내는 세종스포츠 토토입니다. 후반전 65분 김아름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승부는 원점 자, 지금은 직접 둘 판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패스 연결됐고요. 염민지입니다. 염민지, 올바라 슈팅! 골! 염민지가 다시 한 번 팀을 한 점 자, 리드 앞서는 멋진 골을 성공시킵니다. 오늘 경기 멀티 골! 자, 염민지가 완벽하게 지금은 수비수들이 정돈이 안 돼 있는 사람을 틈타서 빠르게 이은미 선수가 패스를 찔러줬고요. 완벽한 마무리 염민지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성공시켰습니다. 자, 두 명 사이 뒷쪽으로 내졌고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딩! 세컨 볼! 슛! 골! 선치 골 포은상무 권하늘! 네, 이번에 우측으로 나갔던 패스를 굉장히 안쪽으로 효율적으로 넣어줬고요. 권하늘 선수 끝까지 볼을 지켜내면서 슈팅까지 연결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른 시간에 포은상무가 정말 귀중한 득점을 먼저 넣었습니다. 김희수 선수가 빠르게 오브레핑에 가담을 해주면서 크로스가 올라갔고 권하늘 선수 여기서 일단은 자리를 지켜내면서 이겨내고 슈팅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득점을 넣는 그 과정 속에 권하늘 선수의 이 하프라인부터의 드리블과 패스까지 그렇죠.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제 볼을 살짝살짝 띄우면서 그라운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영리한 모습들 공이 멈추기 때문에 다시 볼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권하늘 들어왔습니다. 랩발 슈팅! 바로 이런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콘의 2대0 두 점차 리드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권하늘 선수가 공간으로 잘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윤영글 선수가 이번에는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감탄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하늘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센츄리클럽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경기에 오늘 선발 출전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하늘 선수의 노련미를 또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바로 곧바로 드리블을 다른 선수들을 달리다가 계속 멈추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권하늘 선수는 끝까지 드리블을 한 이후에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번 장면에서 윤영글 선수 공격권은 아직 경주 한수원에게 있습니다.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헤딩 혼전상황 네 들어갔네요. 자 조금은 네 여기서 화면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은 이제 김인지 선수의 코너킥이 올라갔고 권혜윈 선수가 펀칭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 장면이었거든요. 경주 선수의 몸에 맞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더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네 자책골로 보이네요. 보이네요. 지금 네 크로스가 올라갔고 김민진 선수로 보입니다.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냈는데 아스나 왼발 슛 오오 들어갑니다. 통점골입니다. 스콜은 2대2 네 아스나 선수의 박스 바로 앞에서의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네 굉장히 절묘한 코스로 들어가면서 권혜미 골키퍼가 막아낸기 굉장히 어려운 슛이었죠. 자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 넘어져 있던 이네스 선수 통칭을 호소하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아스나 선수의 정말 감각적인 슈팅이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인데 잘 돌아섰고요. 왼발로 아 굉장히 절묘한 코스의 슈팅 아 골포스트를 맞고 들어가네요. 크로스바를 맞고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던 아스나의 슈팅 네 결국 전반전의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변수가 있는 경기에서도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기쁨을 나눴던 아스나 설이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올라갔어요. 아 골 다시 한 번 리드하는 보운 사고입니다. 네 그렇죠. 이미랑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들 확실히 살려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오늘 경기의 전체적인 그림이었는데 확실하게 살려내면서 다시 한 번 앞서나가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보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어 이 장면인데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갔고 정확하게 머리에 맞춰냈죠. 박세나 선수가 나가고 이미랑 선수의 완벽한 움직임과 그렇죠. 그리고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스코어는 3대2 오늘 또 굉장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안상미 권한을 권한을 슈팅 골 권한을 오늘 경기 헤드트릭스 스코어는 4대2입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들 한 박자 빠른 슈팅이 나오면서 윤영울 선수가 반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한을 선수가 오늘 경주로서는 후반전에 다시 한번 두 골 뒤지는 상황이 됐네요. 권한을 선수가 네 정말 강한